너무 좋네요 참 좋다. 이빨에 한번 당겨 볼까? 막 당기면 뭐 하겠나? 여기가 서울 불광역입니다. 일보러 왔다가 친구랑 사모바위까지만 산행을 하려고 왔습니다. 항상 사모바위가 멋있더라구요. 그래서 사모바위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잘해놨네. 도로로 걸어오다가 이제 북한산으로 접어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향친구입니다. 리딩자. 한번 어디로 갈게요? 올면 어머노? 그거밖에 없나? 가보자. 그래 우리 친구가 준비를 안해왔다고 이거. 내끼 좋네.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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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ом싱. 이빨. 도라. 이빨. 해완이. watching. 여기 영상이고 저기 파워고 뭐가 그렇게 가요? 너무너무 통하대 네덜란드 기딩크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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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여기로 좀비하시모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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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싶댄니 좋고 싶댄니 패턴이 좋댄지 요가 쫓겨보니까 요 위에 그러면 얼마 더 가야되라 그치요 누구죠 누구 자 계속 찍어라 내가 술 안먹는데 오늘 니하고 먹는다 아 이거 맛걸리 맛있다오 장수맛걸리 서울맛걸리 아이고 아니 태어로가 맛있는데 오늘 이게 맛있네 아 기자님 자 하나 먹어야겠다 이런거도 찍댜라 맞다 자 맛있어봐라 아 이리 아깝다 텔레비 이리 샀대 아 이거 찍고 서둡하고 쪽돌거지 생겼네 쪽돌이봉이 보기보다 좋네요 이쪽에서 보는거하고 위에서 보는거하고 틀리는거다 아 아 아 아 아 어 하 아 오이 아 아 아 아 아 으 오이 조금리봉 쩝투리봉 도착입니다 대발 370m 밖에 안되나 족드리버! 도착입니다! 명때리집니다 이게 검샘입니다. 근데 이 바위가 정말 멋있네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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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휴, 장사, 어휴 좋아 형, 움직였습니까? 네, 움직였어요 스물스런 땅 산정하네 마글마글 한다 한 시간 잡아보면 되겠네 출발 이 위에가 족두리옥인데 방금 이리 돌아서 내려왔죠 이 내려오는 길이 좀 남꽃습니다 이사모님도 오다가 미끄러졌는데 향로봉 가는 길에 지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방금 올라갔던 이 쪽두리봉인데 이쪽에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1시간 40분 일이 걸렸는데 향로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향로봉 가는 길입니다 3호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은 3호 바위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저러 갈지 그렇지 그거는 폭풀스는 아 그게 알았어 출발 3.5 튜노민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시간 17분째 운동중이며 다음 지점인 저 비봉인데 아이고 까맣듯 하다 뭐에요 여기? 아 맞네 어디 Потому? 아 말까 무슨,сяч인 내 arr 고춧가루 아 옥 로버트바위라는데 이건 아니다 로버트 머리 로버트 태큰바위 저기서 나오는 거야 현재 3시 방향에서 산보가 있냐 진흥왕 순습이 비봉에 올라가는 건데 내려올 때가 좀 힘든 모양입니다 역시 북한산입니다 역시 북한산이다 아... 졸업한 게 있는지 알아봐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왔어. 내가 사인증이로 갔다. 도 caval. 아이고 이렇게 살기가 안담면 돼. 목숨이 부터 잘 나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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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행봉이랍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큰일을 죽겠습니다. 최고죠. 제가 요 맹구전 이때까지 저를 수없이 다녀왔지만은 이렇게 좋은지는 처음입니다. 여기 물도 나오네요. 한번 굴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감탄만 나온다. 신발 끈을 확 내고요. 저기 한번 올라갔다가 와야 안되겠습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무로 보면은 이 절의 역사를 알죠. 우와 대단하다. 멋지다. 주차장으로 보면은 사건보단이 또 다른 곳에서 만나요. 여기서 그냥 가는게 그죠? 만약에 3호바위만 볼 것 같으면 아 좋다 사나이홀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들머리 해도 좋겠네요 여기 비봉주차장 이게 구기터널 이것으로써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제구야 가만히 들어가 이리 와봐 들어와요 여기가 덜틈으로 내려오는데요 아, 헤태공원이다 이거 성장하네 예전에 잘생겼다 왜요? 맛있다 그거부터 해주자 자, 너무 재밌게 잘한다 잘 잘 아,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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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네네. 아, 너네네. 한글자막 by 한효정